어휴... 어휴... 쯔쿵! 왜? 왜? 쯔쿵! 왜? 야, 똥싸개? 나이 뺨 아파! 너 어떻게 알았어? 진짜로? 어... 너 어떻게 알았어? 아니, 알지? 표정만 봐도 알지? 어... 진짜? 여기서 한다고? 왜 오자마자 밥 먹고 똥 싸? 일어나봐! 화장실 없니? 바닥에다 쌈을 잡아가려나? 나무 많은데 어떻게... 화장실... 그러면... 플라자 호텔 가서 똥싸야겠다! 똥 싸는 거 한 5만 원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네! 어휴, 몇 번이씨! 어휴, 바로 신호가... 절기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써야지! 어? 프레지덴트 언니? 뭔 소리야? 프레지덴트 언니? 뭔 소리야? 레지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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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짜리 빵을 잡지 않은 자 이곳에서 똥을 쌀 수 없다! 와, 녹록지 않다! 어휴, 시원인데? 어휴! 아이고! 시원한 김에 변수일주네, 시원한 김에 변수일주네! 시원한 김에 변수! 제발! 야, 이러지 마! 이거 회사 건물인가? 회사 건물은 직장인 언니인가? 하하하하하하 여기 되겠지? 여기 되겠지? 아, 토, 토요일에? 아, 토요일에? 네, 네 아, 땡큐! 어휴,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나가서 왼쪽으로 가래, 다 아, 잠깐만... 아, 이거 씨... 아, 진짜인데? 하하하하 내가 땀난다, 지금이 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타벅스! 스타벅스 없니? 하하하하 와인을 한 병 사면? 하하하하 와인 사자! 하하하하 와인 사자! 와인이라는 게 있나봐요, 네 와인 하나 사면? 와인, 비싼데 하하 와, 근데 그 와중에 뉴욕 물가를 생각했는데, 살려 어, 나까지 마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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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피죠, 커피 하하하하 아, 비싸해 비싸더라고 아, 스타벅스 있다, 스타벅스 역시 누구 똥 마려운 걸 이렇게 오래 버는 건 또 스타벅스다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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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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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토일레? 네, 저 언니 뵙게 하세요 야, 언니 아... 아... 아, 토일레? 하하하하 왜 시비를 걸어? 왜 시비를 걸어? 왜 시비를 걸어? 아... 아, 땡큐 아... 아... 개... 아... 아... 아, 너바두 죽었어 어떻게 해, 손님의 사람이야 아, 너바두 죽었어 아, 너바두 죽었어 아, 너바두 죽었어 아, 너바두 죽었어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돌겠더라, 진짜 아, 나 저 카메라 앵글이 진짜 아, 나 저 카메라 앵글이 진짜 내가 힘들어 죽겠어, 지금 아, 마트? ว Erde 28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아 voir 그러니까, 한 입만 우와 대박 사장님, 혹시 화장실 혹시... 사장님, 혹시 화장실 혹시... 어머, 세상에 하하하...